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.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.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국내 한 증권사가 선보인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입니다. 보유 중인 종목 중 지인에게 선물하고 싶은 주식을 선택한 뒤 수량을 정합니다. 이름과 연락처만 입력하면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주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. 주식을 받은 사람은 간단한 인증만 거치면 이렇게 선물 받은 주식이 계좌로 들어옵니다. 장기적으로 이런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주식 투자가 단순히 재테크의 기능만 가진 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 속에서 지인들 간의 즐거운 커뮤니케이션까지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한국투자증권 등 4곳은 자체 어플리케이션 내에서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신한금융투자 등 4곳은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주식을 살 수 있는 금융 상품권을 팔고 있습니다. 특히 하나금융투자는 이마트24 편의점과 손잡고 도시락을 먹으면 주식 한 줄을 주는 이벤트를 기획해 이틀 만에 물량 만 개가 소진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. 하나금융투자 관계자는 하나금융그룹 내에서만 고객과 접촉하지 않고 타업종과의 제휴를 통해 MZ세대들과 접촉하려 노력했다고 밝혔습니다. 주식 선물하기 서비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증여세 신고 서비스를 기획하는 증권사도 있습니다. 증여세는 주식을 받은 날 앞뒤로 2개월씩 총 4개월의 주가 평균을 시가로 간주해 부과합니다. 증여재산 중 50만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10년간 미성년자에게 2천만원까지 성인에게는 5천만원까지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토스증권은 선물할 수 있는 주식 금액의 한도를 없앴습니다. 주식을 받은 사람이 토스앱 내에서 증여세 신고 절차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도 3분기 안에 선보일 계획입니다. 계산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것들도 한 번에 계산돼서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잘 풀어드리면 굳이 한도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. 어렵고 딱딱한 매매가 아닌 친근함을 무기로 한 주식 마케팅 소비되며 없어지는 선물이 아닌 증식할 수 있는 금융자산을 주고받는 문화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. 머니투데이 방송 김근우입니다.